음악 중심 대기실 여기는 음악 중심 대기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희 순서가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다가 지친다 뭐? 이런 일 나 이거 집에서 몇 번 봤는지 몰라 으아악 빠라밤 빠라밤 으아악 빠라밤 빠라밤 으아악 왜 애써 한마디야 더 강인해져서 돌아오셨군요 제가 한 번 마이크를 쳐볼게요 이름표도 해볼게요 브이를 해볼게요 어때요? 이 파츠들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붙였어요 와우 그럼 저희는 이제 리허설 하러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제가 엔딩을 할 거를 분명히 아까 대기 시간에 정해놨었는데 순간적으로 기억력이 사라진 거예요 약간의 1초 정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게 나왔어요 프리스타일이 나왔어요 오늘 저의 엔딩 보셨습니까? 진지한 표정으로 하트 하나 올려보았습니다 우리 꼬리꼬리 그냥 사랑? 우리 이런 일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요 참은 밖을 바라보면서 밥 먹는 게 덜 체한 거 같아요 맞아 제가 요즘에 하도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맞아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안 먹다가 먹으면 이게 자꾸 체해 그렇지 아~~하니마~~~ 제가 진짜 웃긴 거 보여 드릴까요? 좋아요 뭐요? 뭐야?! 매니저님이 찍어준 심령사진 신령사진 와 이거 진짜 용훈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사진 저기 안 그래도 전광판에 심역외담에 떴었는데 심역외담에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저도 나가게 해주세요 심역외담에 제발 심역외담에 제발 제가 제 썰 굉장히 많이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기가 많은 사람들만 올 수 있다는 인기가요입니다 보셨죠? 저희 재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는 거 보셨죠? 아 맞아 저 오늘 앞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많이 짧아졌죠? 어제는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눈을 막 찔러가지고 엄청 엄청 답답했는데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좀 짧아져가지고 애들이 저 앞머리 첫 피뱅이냐고 놀렸어요 방금 좀 래퍼 같았다 아까 외점을 살짝 다녔는데 그 외점에 내가 저번 주에 약속해서 해주신 거야 진짜?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약속한 거야 그거 이제 확인하러 가야 돼 아 이거 보러 왔어요 저랑 약속하셨어가지고 완벽해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포니테일 로우 포니테일을 한 넥타이도 하고 정작을 입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무대도 꼭 본방사수 했을 거죠? 이게 진짜 TMI인데 이게 팔찌가 이렇게 팔찌가 있는데 이 팔찌가 자꾸 빠져가지고 이 안으로 쏙 숱내요 자꾸 너 왜 그러는 거니? 아니 내가 그럴려는 건 아니고 아니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럴려는 게 아니라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너의 팔목이 자꾸 빠지는 걸 어떡해 내가 고무줄도 줬잖아 알지? 친구와 함께 열심히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 오늘은 이런 슉! 이런 느낌인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오늘도 젖은 머리를 했고 저희가 알아서 제스처를 바꾸고 있었는데 저도 원래 24 Hours 그냥 손가락으로 시계를 그리는 안무였는데 이제 24 Hours 목에다 이렇게 잡고 머리 돌리려 하는데 리허설 때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지금 좀 더 몇 번 연습하고 손방에서 제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쇼에 왔습니다 저는 티백인데요 좋아한 지 좀 오래되셨어요 이것은 바닐라 티백입니다 제가 바닐라 들어간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바닐라 티백을 커피에다가 오리면 진짜 맛있답니다 여러분 제 추천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인상도 하세요 혹시 파이럿이신 거죠? 네 전 지금 파이럿이에요 전 돈 스피커로 돈 스피커로 이미 갈아입었군요 정말 빠르시네요 혹시 인간 재특이? 당연하죠 나 이거 날까? 리만 그녀는 좋아합니다 그녀는 좋아하고 있었다 오늘 굉장히 빡타기가 강렬하지 저 오늘 진짜 진짜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 했어요 굿 그리고 저 데뷔 이후 난생처음 머리를 높게 양갈래 해봤어요 귀여워요 앞으로도 이런거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치? 완전 전 우리의 천일케이크 거짓이 감사합니다 예! 케이크 케이크 오늘은 저희의 마지막 방송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픈 캠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잘해야 돼요 막방은 원래 더 예쁘고 더 멋있어야 할까요? 포인트를 아까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갑이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90년대 아이돌 스타일이랄까요? 나를 믿어주길 바래 볼 봐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실 거죠 여러분? 오늘 의상이 아주 그냥 마법소녀예요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이거봐요 약간 실크 비단 같은 그런 스타일 맞아요 그래서 오늘 호이도 마법 주문처럼 하셨나요? 아니 오늘 호이 이렇게 했는데 옷이 아무래도 좀 반짝반짝 끝나니까 조금 마법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호이! 어때요? 마법소녀 같아요? 저 지금 아주 홀려버렸어요 오늘 막방 미션은 하트로 간단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야님 언니 찾아주시고 예쁘게 멋있어오! 또 짱하려면 또 짱하려는 다 같이 참 합시다! 네 저희 막방이 끊졌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번 활동도 포에버가 응원해줘서 안 닫히고 다들 잘 끝났어요! 다음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포에버! 지금까지의 앨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안녕! 빠이빠이!